나 잘못 내린지 엄청 많아 그래도 어떻게 다행히 신림에서 내렸네 더 갔으면 우리집 같았다 나 줄리마저 어떻게 잘했어? 헤이 헤이 어떻게 잘했어? 지금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후원... 잠시만 아 뚜리드 편이랑 얘기했어? 소우 핫 집에 갑시다 이제 연습 끝났습니다 나 지금 방송하고 잠깐 바이바이 해야지 끝 cer réussi 그런 anticipated Bing 집에 갑니다